전교 2등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는데 태권도 조정부에 들였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나는 일반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어면 되지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서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잘 줄고 뚜들겨 패는 거야 막 뚜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 잘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죽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죽이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너하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다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지인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렇게 쓰면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서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생태마을 꾸밀 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요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 4, 5명 앉으면 엉뎅이 밀 때가 없어요 거기에 7, 8명 놔봐 방 안 한 가득 자식 새끼를 놔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그런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그런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을 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을 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2도 그냥 괜찮았어 그런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을 해야 돼? 6도로 확장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서 할 때는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딘에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여기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일주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래요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라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천 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천 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띄워 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 회사 2등항 회사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외국 회사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띄워 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 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에 네가 뭐가 모잘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 조정부에 들였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서 어부주를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4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여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하던 놈이 난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예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 가려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일반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어서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예요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어면 되지 맨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등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에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자를 줄고 뚜들겨 패는 거야 막 뚜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안내조차도 내 발로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천 원짜리 스폰치 요 하나 사고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거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요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 내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고 하면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드려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아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너가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어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 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지인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여섯 있는데 얘네들이 또 딱 애들이 돌몰이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 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 지방대학다 그런데 얘네들이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지방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처럼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몰이야 그건 확실해 그런데 얘네들이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 첫째 제일 누나 아들이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큰형 딸 아이가 대학을 나와서 개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개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옷만 만드는 거예요 개옷만 그런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도 되고 그런데 제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섯 애들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모임을 계속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의 이름이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 데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저기 뭐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저기 큰형 딸은 거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는 얘네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교환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삼교환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삼교환기로 삼교환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개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야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날 태어나서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야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상처 많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동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그런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돈 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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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대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지가 30년이 돼요 그런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말면은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저거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큰일 날 싸우죠 아니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그런데 놀 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텔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는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서른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에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의 품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교황님 말씀에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풀이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천만평 달라고 할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천만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보내놨고 이번에는 불도우저를 사려고 그래요 불도우저 불도우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에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 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리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태풍 슈퍼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 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 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거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보금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보금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 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이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천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건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호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생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생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생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명에게 물어보면 백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호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생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생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갖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생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명에게 물어보면 백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하세요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돈을 벌고 행복하고 편안한 이 모든 것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내 가족과 내 친구, 내 직장, 내 돈 등등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두렵고 무섭게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돈을 벌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기회는 줄어듭니다 병원에 갈 날들도 자주 늘어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돈까지 없으면 서러워집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은 대문으로 들어왔다 창문으로 나갑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자 또는 여자 혼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살수록 돈은 더욱 필요합니다 저기 길거리에 파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을 보세요 저 모습이 미래의 당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아내를 상전으로 모시세요 젊은 나이에는 아내가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으면 아내 외에는 당신을 챙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덕을 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천대받습니다 이는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집안이 편안하고 남편과 자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고 포근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내의 마음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런 편안한 품에서 남편과 자녀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위축되지 않고서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세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침묵으로 지켜보세요 머리와 입 끝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이익에만 움직이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침묵으로 그 사람이 한결같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부지런하며 신용과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서 사람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자식들과 평소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가장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려 합니다 이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고 게으르다고 윽박지르거나 자주 혼내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의 불손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 하며 나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많은 사교육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원인이 있고 나쁜 자녀는 나쁜 부모가 원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젊어서는 잘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지금의 건강이 평생 갈 것 같은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을 먹지 않고 버티려는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새 늘어나는 약봉지와 떨어지는 체력과 건강의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평생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산소의 영향으로 노화가 늦춰지고 생각도 분명해져 치매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또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 몸의 돈과 같은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다리와 허벅지에 근육이 있으면 잔병과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 2부작 3부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배움은 즐거움입니다 배움에서 인생의 보람과 삶의 의미가 보다 뚜렷해집니다 술과 담배와 유흥과 쾌락은 즐거움이 최고조이지만 그때일 뿐이고 돌아서면 허탈감과 후회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배움은 정신적 자산입니다 자산이란 무엇인가요? 자산은 은행의 돈이나 부동산과 같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늘어나고 삶의 응용까지 돼서 기쁨과 보람이 배가 되어 행복해집니다 유흥과 쾌락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무의미해지는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여 젊을 때부터 배움과 자기 성찰을 게으르게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 할 취미를 만드세요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평생 할 취미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의 활력이자 즐거움이고 배움이기도 합니다 취미에서 자연스레 즐기고 연구하다 보면 전문성을 갖게 되고 제2의 직업이나 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장년층들이 은퇴하고서 가장 많이 차리는 치킨 피자집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배우자가 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낙이 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음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남겨줄 소소한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자식들 과외 하나 줄이고 그 돈으로 여행을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열 번째 40대 때에 반드시 명예퇴직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대부분의 30에서 40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안정된 삶이 언제까지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현재의 베이비붐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치킨집 피자집 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40대 때 50대 60대의 삶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4만 개가 넘는 치킨집 중 하나의 사장이 될 뿐입니다 열한 번째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세요 우리는 그저 직장생활에 충실히 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자연스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이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결코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행과 회사와 심지어 국가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 노년이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 조정부에 들였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나는 일반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어 장난만 이어으면 되지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자를 줄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 또 잘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어면 없다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 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지인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렇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서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뭐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 4, 5명 앉으면 엉댕이 밀 때가 없어요 거기에 7, 8명 놔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놔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2도 그냥 괜찮았어 그런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을 해야 돼? 6도로 확장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액센트, 무슨 K3, SM3,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딘에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치러야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주 얼마를 분식 해결을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래요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라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천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천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외국 회사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어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 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에 네가 뭐가 모잘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 조정부에 들였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주를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 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이니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하던 놈이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예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 가려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일반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어서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어 장난만 이어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잘 줄고 뚜들겨 패는 거야 막 뚜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는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천 원짜리 스폰치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 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거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요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 내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고 하면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드려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어면 없대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불 켜놓고 장 지지로 가자 장 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 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 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여섯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애들이 돌몰이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처럼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몰이야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첫째 제일 누나 아들이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큰형 딸아이가 대학을 나와서 개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개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옷만 만드는 거예요 개옷만 근데 작년에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걔를 저렇게 좋아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도 되고 그런데 제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섯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모임을 계속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의 이름이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 데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저기 뭐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그 저기 큰형 딸은 거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는 얘네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서 그렇게 하면 세상 살아나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교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삼교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삼교안기로 삼교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개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일단 깎아 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야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저기 뭐야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서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상처 많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이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동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그런데 아까는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돈 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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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대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지가 30년이 돼요 그런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말면은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저거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큰일 날 싸우죠 그런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그런데 놀 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드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서른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에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교황님 말씀에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잔비아에 가거든요 그런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그런데 다 평지야 그런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그런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잔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그런데 60년이 지났는데 잔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천만평 달라고 할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천만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보내놨 이번에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요 불도저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지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에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스무 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리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태풍 슈퍼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내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주교님,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 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 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거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보금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보금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 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이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천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건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갖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명에게 물어보면 백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식이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식이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생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생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생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 명에게 물어보면 백 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 명에게 물어보면 백 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하세요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돈을 벌고 행복하고 편안한 이 모든 것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내 가족과 내 친구, 내 직장, 내 돈 등등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두렵고 무섭게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돈을 벌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기회는 줄어듭니다 병원에 갈 날들도 자주 늘어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돈까지 없으면 서러워집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은 대문으로 들어왔다 창문으로 나갑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자 또는 여자 혼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살수록 돈은 더욱 필요합니다 저기 길거리에 파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을 보세요 저 모습이 미래의 당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아내를 상전으로 모시세요 젊은 나이에는 아내가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으면 아내 외에는 당신을 챙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덕을 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천대받습니다 이는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집안이 편안하고 남편과 자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고 포근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내의 마음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런 편안한 품에서 남편과 자녀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위축되지 않고서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세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침묵으로 지켜보세요 머리와 입 끝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이익에만 움직이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침묵으로 그 사람이 한결같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부지런하며 신용과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서 사람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마치고 많이 하세요 자식들과 평소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가장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려 합니다 이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고 게으르다고 윽박지르거나 자주 혼내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의 불손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 하며 나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많은 사교육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원인이 있고 나쁜 자녀는 나쁜 부모가 원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젊어서는 잘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지금의 건강이 평생 갈 것 같은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을 먹지 않고 버티려는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새 늘어나는 약봉지와 떨어지는 체력과 건강의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평생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산소의 영향으로 노화가 늦춰지고 생각도 분명해져 치매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또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 몸의 돈과 같은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다리와 허벅지에 근육이 있으면 잔병과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 2부작, 3부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배움은 즐거움입니다 배움에서 인생의 보람과 삶의 의미가 보다 뚜렷해집니다 술과 담배와 유흥과 쾌락은 즐거움이 최고조이지만 그때일 뿐이고 돌아서면 허탈감과 후회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배움은 정신적 자산입니다 자산이란 무엇인가요? 자산은 은행의 돈이나 부동산과 같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늘어나고 삶의 응용까지 돼서 기쁨과 보람이 배가 되어 행복해집니다 유흥과 쾌락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무의미해지는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여 젊을 때부터 배움과 자기 성찰을 게으르게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 할 취미를 만드세요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평생 할 취미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의 활력이자 즐거움이고 배움이기도 합니다 취미에서 자연스레 즐기고 연구하다 보면 전문성을 갖게 되고 제2의 직업이나 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장년층들이 은퇴하고서 가장 많이 차리는 치킨 피자 집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배우자가 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낙이 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음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세요 은퇴한 나이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남겨줄 소소한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나와의 진솔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진솔한 만남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좀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자식들 과외 하나 줄이고 그 돈으로 여행을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열 번째, 40대 때에 반드시 명예퇴직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대부분의 30에서 40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안정된 삶이 언제까지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현재의 베이비붐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치킨집, 피자집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40대 때 50대, 60대의 삶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4만 개가 넘는 치킨집 중 하나의 사장이 될 뿐입니다 열한 번째,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세요 우리는 그저 직장생활에 충실히 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자연스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이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결코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행과 회사와 심지어 국가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 노년이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엔터와 심지어 국가를 엔터와 고